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뉴프라이드입니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올해 1월 24일 매수하셨고요 2,300원의 비중 25%입니다 두 번째 상담 종목 뉴프라이드입니다 이전에도 저희가 상담했던 종목인데 잦은 대표 변경, 신규 사업 진출 등 아주 바쁘게 보내고 있는 종목이죠 하나하나 살펴보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먹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차단 보여주시면 한 10월 언제인가요? 언제쯤 했었던 것 같아요 이쯤 했겠네요 이쯤에서 방송을 했다가 2, 3일 후에 뜨길래 제가 4천 원대에서 아마 매도하라고 AS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대표가 너무 자주 바뀌어요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어떻게 아냐면 우리 또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이런 것들을 검색을 좀 하셔야 되는데 물어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들어가는 방법을 다 이제 다 전화 공지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뉴프라이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쭉 뉴프라이드에서 하는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최근에 마지막에 나온 증권 신고서 말고 분기보고서나 분기보고서가 있는 작년 건데 3분기인데 예를 들어서 회사 연역을 보면은 뭔가 처음에 디아블로 다이어리 다이어리를 먼저 팔았나 보구나 하는 거죠 그러다가 쭉 갑자기 막 원래는 타이어하고 이런 거 팔다가 저는 도대체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 이걸 왜 사냐 하면은 대마초 관련주로 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있긴 있어요 대마초 재배협, 판매협 이런 게 실제로 있긴 있는데 중국 면세도 있고요 중국 면세도 있고 분양 대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어요 의료용 제약 상품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 회사를 지난번에도 냄새가 나는 해먹으려고 만드는 회사가 아닌가 일단은 우리나라 회사도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불안하고 사실은 저는 뭘 보냐면은 연역 중에서 여러분 1978년도에 에드워드 킴 들어와요 그러다가 혼자서 계속 대표를 하다가 2015년부터 갑자기 대표들이 막 바뀌었다 넣었다 들어왔다 존 리 뭐 이런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대표들이 계속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했던 사람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나갔고 또 들어오고 나갔고 거기다가 대마초 재배협 판매 이런 것들도 2015년 10월 회사 설립 이런 것들도 기간도 너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재학바이오 잘 가던 그 시기에 시기에 생긴 것들도 조금 마음에 걸리고 해서 그때도 영위 회사는 좀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제 기억으로 그 동영상에 악플들을 다줬던 오늘 저한테 달리겠네요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안 달리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4천원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현재는 현실은 지금 2천원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이렇더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어제 같은 어제 이제 그 뉴스가 나왔죠 어제 급하게 빠졌었는데 어제 뉴프라이드가 한 10% 저가 대비 10%까지 빠졌고 종가가 6% 빠졌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한경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 면세점 사업에서 대마초 판매 소식까지 잇따른 사업 제출로 주가 급등해 주가조약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던 뉴프라이드 이렇게 나오고 야마를 뽑고 지난 2017년 브라질 상파울로 버스 운송회사와 타이어 공급 계약을 체계했다 여러분 타이어 회사입니다 네 타이어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만 928억 2016년 매출 2배가 넘는 금액 어마어마한 계약이죠 네 당시 뉴프라이드는 이번 공급 계약으로 브라질 등 남미 타이어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부를 확보했다 라고 대체적으로 선전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 한 달 뒤 205억 원 규모의 일반 주주 대상 유상증자 결정 네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입니다 네 투자죠 네 그렇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일반 주주들 대상으로 모은 자금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 돈은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어 인 마이 포켓 인 마이 포켓이나 혹은 어딘가 보이지 않는 페이버 아 혹시 그 블록체인 저기 저기 비트코인을 사서 네 해외로 혹시 저희 뭐 번인선 투자자 이런 건 아니까 아니 정말 많은 시나리오를 창작하게 하는 그런데 오히려 매출액 자체는 370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375억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 한 계약으로 전년에 두 배의 매출이 나온다고 했는데 오히려 감소를 했고 계속 감소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그 이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지난해 말 또다시 대규모 유상증자 일반 주주 대상으로 이번에는 363억 다행히 이를 수상에 여긴 금융감독원이 유프라이드의 유상증자 단행을 맡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제 금융감독기관에서 지금 자체 조사를 나선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의심스러운 게 뉴스 나온 것들이 다 일단은 뭐 어쨌든 경제방송이 나온 거니까 팩트겠죠 팩트라고 가정을 하고 회계범인이 자꾸 바뀌어요 그것도 2017년 2015년 유프라이드는 우리 회계범인으로 감차인 변경 2007년에는 영엔진 영엔진 회계범인을 바꾸는데 우리 회계범인에서 유프라이드를 담당하는 회계사가 잘 옮겼다 네 그 회사로 옮겼기 때문에 옮겼다 그 다음에 광기보고서 맡았던 이 영엔진에서 다시 우리 회계범인으로 도론 바꾼 네 이렇게 계속 회계범인을 바꾸는데 너무 바쁜 회사예요 그렇죠 네 뭐 정신이 없네요 근데 그 기간들이 대부분 2015년에서 2017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아까 보셨다시피 대표가 바뀌고 지지고 먹고 하던 그 순간부터 이러고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어 아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분봉 보고 있었는데 네 네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2,400원 인근 그리고 내일 시가의 남은 물량 처분 2분의 1을 팔고 나머지 4분의 1 4분의 1을 쪼개 파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전제는 뭐냐면 이 전제는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지지 받는다는 전제 지금 제가 쓰는 차트가 아니라서 보조지표가 지금 하나도 설정이 안 돼 있는데 2평만 보고 갈 수는 없는데 지금 보조지표가 하나도 설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 네 지지를 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크게 무리가 없다면은 제 생각에는 한 번 조금 더 시세를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더 시세를 줘야지 장사가 되거든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정도 가격대 오시면 오늘 내일에서 빨리 털고 나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 이게 회계법인이나 이게 옛날에 제가 거래하다가 중국 원형자원이 상패를 당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송금하고 한국에서 벌었던 돈을 송금하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영업 정지를 당했는데 우리나라는 뉴스도 안 나왔어요 아는 사람도 알았겠죠 아는 사람도 알았는데 실제로 뉴스도 안 뜨고 다 이제 금융당국은 모르고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공무원 시험을 너무 많은 인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슬픈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저희 방송과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갑자기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정을 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덜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종목들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안 합니다 그렇죠 어떤 종목에 접근을 하실 때 장투를 하실 건지 단기 트레이드를 자르실 건지 전략을 갖고 들어가시라고 스토리를 짜고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은 오래 갖고 갈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4천원 때도 매도를 하라고 굳이 AS를 들었던 이유도 이 종목은 애초에 길게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뉴프라이드 악성 댓글을 보면 종목은 뭐 모른다 마약 전세계적으로 마약 약품이 지금 허가 승인되고 있고 기호품으로도 지금 승인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세계적인 추세를 모른다부터 굉장히 소심하신 분이세요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버텼더니 4천원대에서 2천원대까지 보시니까 좋습니까 라는 말을 1900원까지 먹었어요 말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꼭 그것과 꼭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가 과연 진짜 레알 관련 주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회사는 아무래도 냄새가 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던 때가 잡아드리면서 했던 말이 처음에 매수 처음 방송했을 때죠 이상한 회사인데 체력형님들이 해먹겠다고 하니 시세는 주겠거니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세를 줬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늘 내일 하셔가지고 일단 빠져나오시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셔라 그래서 반등시 매도 의견과 손조효과를 원래 조금 낮게 잡으려고 했는데 아까 전략을 드렸으니까 가격을 짧게 가져가시죠 짧게 한 2,200원만 잡고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조금 지금 반등을 많이 줬기 때문에 2,200원만 잡고 2,200원 깨지면 2,100원에서 2,300원을 하셨으니까 100원 떼게 하시고 오늘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양봉 안 나왔으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느님이 보호하사 한번 양봉을 줬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고 2,200원만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